계속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진도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벌써 오늘로써 6주째 함께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부하를 믿는 신앙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또 이 균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다 보니까 내용만 하더라도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가 부하를 어떤 식으로 믿는가입니다 다시 한번 15장의 대략적인 내용을 훑어서 정리를 하고 다시 넘어가자면 15장의 전반부에서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 먼저 사도바울이 논증하고 있어요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 다시 말해서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없었다면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고 사도바울 본인 자신도 그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함께 복음을 받은 자들이 모여있다라는 그 자체 그렇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15장 1절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일깨워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있다는 그 자체로서 먼저 예수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있었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봤을 때 그렇게 뭔가 폭발적으로 사람들에게 갑자기 큰 영향력을 끼쳤을 만한 지금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불과 50일 정도의 기간밖에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그렇게 폭발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을 만한 사건이 만약에 그저 예수님께서 죽고 끝나셨다 죽음으로서 그냥 끝났다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결국은 정치적 영향력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기득권 세력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형이 집행된 한 인물에 또한 이제 말하자면 그 잔당들이잖아요 한마디로 제자들이 자녀 세력 그 추종자들 또한 그때 당시 기득권 세력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동자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추종자들 또한 당연히 경계할 대상으로 이제 여겨졌다는 것이죠 굉장히 견제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들이 근데 이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가버렸어요 다락방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숨어가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붙잡히면 죽을 거라고 하는 그 너무 분명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이미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의 이 사람들을 획기적으로 바꿀 만한 극적인 사건이 있지 않았다면 사도행전에서와 같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겁에 질려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 정도로 갑자기 목숨을 걸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다 순교했다고 전승에 의하면 전해집니다 그렇게 숨어서 벌벌 떨던 제자들이 갑자기 목숨을 걸 정도로 그들에게 그런 하나의 강력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어떤 극적인 사건이 있지 않았다면 이들이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건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도 이 자리에 복음으로 인해서 모여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조차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여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내가 지금의 나아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1절까지의 내용이고 12절부터는 부활과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어떤 관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복음을 믿고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들도 복음을 나름대로 믿고 그 복음에 의해서 뭔가 모임을 하고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복음이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그 고린도 교회 상황만을 본다 하더라도 부활이라는 것이 빠진 채로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뭔가를 활동하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라는 사건이 없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제가 고린도 전설을 계속 나누면서 고린도 지방의 당시의 상황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사상이 이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활에 대한 사상 부활에 대한 사상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특히 이 헬라 철학의 영지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영혼만이 영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혼만 영혼하다 몸은 유한하다 썩어 없어지는 거고 열등하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죠 헬라 철학 사상에서는 몸은 악하고 천한 것으로 생각했고요 영은 영만 영만이 고귀하고 선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은 영혼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만 구원 받으면 된다 영만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했을 때 원래의 부활이라는 의미 자체가 죽음을 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영지주의적 입장에서는 몸은 죽어 없어져요 몸은 죽어 없어지고 영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부활을 생각하는 건 부활이 아니죠 그냥 영혼만 영원히 사는 거 정신적으로 뭔가 깨달으면 그 깨달은 정신은 영원히 살고 몸은 없어지고 몸은 벗고 이 썩을 몸 약한 몸 이건 벗어버리고 영혼만 구원 받는다라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몸과 영을 나눠서 자꾸 생각을 하면 몸과 영을 자꾸 따로따로 생각을 하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과 영을 자꾸 나눠 생각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머릿속에서 뭔가 내가 믿었다고 나 스스로 생각하는 그것이 영적인 일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그 함정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바울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인 것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만이 영적인 일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 함정이 여기에 숨어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일은 정신세계에서만 일어난 것으로 생각함으로써 내가 어떤 지식을 특별한 지식을 깨닫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자체로 내 영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깨달으면 그 순간 내 영이 구원받음으로써 나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여기에서부터 이 생각에서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영적인 것 영적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변했다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 개인의 것으로 사유화하게 돼요 어렵죠? 다시 제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 깨닫는 것 머릿속으로 뭔가 아는 것을 마치 나로부터 온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나에게서부터 그게 시작된 것처럼 왜?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깨달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깨달아서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됐다라는 것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는 특별한 존재야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 나는 이제 내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특별한 뭔가를 깨달았거든 알았고 그래서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 꼭 나 때문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나의 특별함과 나의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들이 그렇겠죠? 그러므로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분리시킵니다 다른 열등한 존재와 나 같은 우월한 존재가 분리돼요 점점 분리되고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는 내 은사를 자랑하는 결과로 결국은 나타나는 것이 고린도교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내가 특별한 거예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아는 게 특별하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특별한 그러한 것들로 다른 사람하고 자꾸 자기를 나눈다고 너는 이런 거 없지 모르지 이런 걸로 나만 더 특별한 사람으로 계속 나를 축혀올려요 스스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적 사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어떻게 나타나느냐 부활을 소망하는 삶이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삶은 나 스스로를 위해서 그냥 지금 이 땅의 삶이 그 중심과 목적이 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이야 마치 겉으로는 굉장히 뭔가 특별한 걸 나는 깨달은 사람인 것처럼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실상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부활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 내가 특별한 삶을 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 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 신앙 생활에 그 자체가 이생의 삶이 그 중심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이생의 삶 지금 내가 사는 이 현실에만 그 중심과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나 자신을 위한 삶으로 거꾸로 얘기하면 아직도 여전히 내 삶의 어떤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부활 신앙이 약간 흐린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이것이 이제 곧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에서 벗어난 것이다 내일이면 죽을 테니까 오늘은 즐기자 라고 하는 나쁜 동무들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 습관이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자체가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수요일에도 제가 이에 관련된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러한 우리의 생각들이 곧 자신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킴으로써 내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스스로 뭔가 나 자신의 어떤 가치를 자꾸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한 행동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분리시킴으로써 내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박국에서 마음이 부푼 자 정직하지 못한 자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꾸 내가 뭔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마음이 부푼 자이고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다 다시 말해서 오히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어때요? 현실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이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활의 소망을 두고 있지 않는 사람의 삶이 오히려 현실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부풀게 만든다고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고 허황된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음이야 오히려 그리고 반대로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오히려 지금의 현실을 보다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오히려 지금 나의 현실을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이 온전히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라고 믿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충실하게 산다는 거예요 현실을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가진 몸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현실을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라고요 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할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의인이 왜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까?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이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가 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모습을 깨닫고 연약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의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늘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로 보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그 인생 그 자체 그렇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그 인생 그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그 자체가 구원받아야 할 삶이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오늘도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의인의 삶이라고 믿음의 삶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정신과 육체를 진짜로 나눌 수 있는가 정신과 육체를 진짜로 그 헬라 철학에서 이야기하듯이 나눌 수 있는가 수요사경에서도 제가 이 이야기를 잠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대교회에서 가장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 인물은 워치만이라는 인물입니다 워치만 원로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최근에 사경에서 다룬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영에 속한 사람이 따로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마치 우리가 어떤 외적인 방법 어떤 외적인 방법 어떻게 하면 어떤 모양 어떻게 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을 보고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을 판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영에 속했다 스스로 이제 항상 그렇게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영에 속했나 육에 속했나를 맨날 그걸 가지고 고민하게 만드는 그 착각에 빠지게 한 굉장히 위험한 사상을 전파한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그 판단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 판단이 어디서 일어나요? 영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냥 그걸 내가 알면 영에 속하게 되고 알면 혼에 속하게 되고 알면 육에 속한 게 뭔지 알게 되는 걸로 내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게 만든다고요 자꾸, 그렇죠?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하냐 그런 특징 혼에 속한 사람이 가지는 어떤 특징 어떤 사람이냐 이거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을 해갖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잘하면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워치만이의 굉장히 큰 착각에 빠지게 만든 사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워치만이적 사상 신앙 생활의 특징이 뭐가 되냐면 굉장히 자기 수양적으로 가요 자기 수양, 내 수양을 쌓아야 돼 그래서 수행 종교와 같은 모습을 띄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명상을 해야 돼 지금 이게 영적인가, 육적인가, 혼적인가 이거 가지고 명상을 해야 돼 생각을 깊이 고민을 해갖고 영적인 것만 이렇게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될 것처럼 하는 그 강박증을 심어줘요 사람에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기준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역량을 극도로 저하시켜요 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면 벌어지는 일을 다 우리에게 말아줄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적혀진 몇 가지 그거 외에는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이 완전히 저하됩니다 그래서 현실감을 완전히 상실해버려요 그렇죠? 그 책에 적혀있는 것으로만 분석하고 대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실, 우리의 삶 자체를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갖다 붙여요 자꾸 이거 영적인 거야 내가 이렇게 해놓고 그게 영적인 거래 그렇게 이제 막 갖다 붙이고 정당화시켜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계속 폐쇄적이고 부자연스럽게 돼요 사람들이 보기에 약간 돌 그렇게 보여요 자꾸 이상하네요 현실 약간 부적음처럼 사회 부적음 약간 이런 식으로 느껴지게 만듭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엊그제 어떤 분이 이제 그쪽 관련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지방교회에 전화를 하신 분은 현재 장로교회 교단에 소속된 교회를 섬기시는 집사님이었어요 남자분이시고 근데 본인의 배우자가 지방교회에 빠졌다는 거예요 7년 정도 됐대요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지방교회 가기 전에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방교회 가자마자부터 이혼을 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7년 동안 웃을 문제가 아니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방교회에 간 순간부터 이혼을 하자고 그렇게 남편을 압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 전에 전혀 문제가 없었답니다 자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그 워치마니 또 위트니스리라는 그 사람들이 설파한 사상 있잖아요 그 사상으로 가르치는 그 프레임의 바깥의 일에 대해서는 이제 아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차단하겠다는 거죠 딱 딱 나 이걸로만 살 거야 워치마니요 이트니스리가 가르친 것만 가지고 살 거야 다른 나한테 변수가 있으면 안 돼 이제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변수도 나한테 혼란을 주잖아요 자꾸 내가 이거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자꾸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니까 그냥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딱 단순화 시키고 싶은 거예요 삶을 워치마니의 사상으로 단순화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만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한마디로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자꾸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더 이상 자기에게 의미가 없게 돼요 없게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바깥의 일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편이고 뭐고 다 다 갖다 세기통에 쳐박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스스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나에게 닥친 그 현실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스스로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이단의 문제예요 이단의 피해입니다 그게 저는 정말 정말 제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을 우리의 말씀이 정말 듣는 분들으로 하여금 이 속임수와 미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선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점점 더 커집니다 특히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 얼마나 미혹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이단에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얼마나 큰 사명인지 그것이 점점 더 크게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지식주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이게 지식주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거기 딱 빠지는 순간 이혼해요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외에 다른 건 다 그냥 갖다 버리고 싶은 거예요 차단이냐 완전 차단 잘 살던 남편도 차단하고 싶어 이제 안 보고 싶어 정말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식적 미혹에 빠져서 현실을 내팽개치고 내가 만들어낸 망상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죠 내가 만들어냈어요 그냥 그 망상을 그걸 그게 마치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망상 속에 빠져 산다고 그 방법이 어찌 많이가 얘기한 방법이 그래서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거짓된 믿음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사람을 마음을 부풀게 만듭니다 정말 부풀어 있죠 완전히 그냥 봐도 부풀어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부풀게 해서 교만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는 못된 동무들의 습관에 의해서 결국은 복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그들의 현실이에요 결국은 복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비단 그런 특정 단체 이단적 단체에서는 더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사실은 어느 누구에게서나 우리가 사실은 그 누구든지 예외라고 말할 수 없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우리가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이고 특히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이런 방면의 신앙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상이 특히 한국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더 상당히 사실은 보편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내가 믿었다고 하는 걸 뭔가 내가 신분이 뭔가 상승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신앙적 습관들이 있잖아요 나를 다른 사람들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뭔가 신앙을 자꾸 다른 사람하고 승부를 하는 것처럼 접근해요 이겨야 돼 다른 사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믿어야 돼 나는 막 이겨야 돼 이기는 자가 다른 사람 이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못된 동무들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일상으로 끌고 들어오질 못해요 일상으로 끌고 들어오질 못하고 그렇게 자꾸 뭔가 지식이나 어떤 활동 교회에서 하는 활동 같이 뭔가 으쌰하쌰하는 그런 분위기들로 대체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잘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고 잘난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나를 만든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일상과 그런 말하자면 그 신앙생활을 분리시키잖아요 계속 일상으로 끌고 들어오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상에서 너무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일상에 적응이 안 되니까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자꾸 다른 사람들과 키재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해요 너보다 내가 좀 더 낫지 내 믿음이 이걸로 자꾸 내 믿음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총체적으로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게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땅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다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누구보다 더 크고 안 크고 이거잖아요 다 끝까지 자신을 중심삼는 그 습성과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육체에 속한 사람이고 이것이 우리가 뿌리에서부터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신령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것처럼 나 스스로를 꾸미고 그런 활동들로 내 삶을 채운다고 할지라도 그럴듯한 지혜의 말이나 내게 은사가 숨겨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육에 속한 사람이 육의 일을 생각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을 워치만인 나름대로 자세히 분석을 해놨어요 사실상 로마서에서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것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세히 분석을 본인이 할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에서 이미 다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막바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다 어렵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옵니까? 죄죠 죄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럼 뭐가 죄입니까? 뭐가 죄예요? 죄가 뭐예요? 나 스스로 신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 존재의 근원을 나에게서 찾는 것 자꾸 그렇죠? 나로 인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나 스스로 자꾸 거기다가 근거를 갖다 대는 것 그것을 그것을 죄라고 얘기한다고 성경에서는 나의 능력과 내 지혜를 나를 위한 것으로 나에게서부터 나온 것으로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는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행동이 바로 나 스스로 내가 내 근원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을 고안을 해놔서 그대로 하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거 그거는 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생명과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뭔가 우리에게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자꾸 영적인 것을 갖다 대면 사망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왜? 그걸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정죄감에 시달리게 된다고요 그걸 은혜로 바꿔주신 거잖아요 복음은 생명과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의로 우리는 의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의의로 우리는 의의롭게 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갑없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그 의의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의가 그걸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인생의 이 굴곡들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야를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깨닫고 믿게 하신다고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의인입니다 그게 의인이 사는 믿음의 삶이라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육체가 심겨지는 원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체가 심겨진다 고린도전서 시부장의 전반부에서는 비교적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룹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 가진 의미와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이제부터 후반부에서는 부활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먼저 35절 보시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먼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부활이 있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과정은 어떻게 되며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과학적 사고로 할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한마디로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물질적인 몸은 썩어 없어지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흙 속에 들어가서 이미 죽어서 흙이 된 분들도 있는데 그럼 세포가 다시 복원되냐 그게 다시 세포가 살아나서 다시 몸이 이렇게 어떻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얘기를 해봐라 그럼 몸이 부활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부활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병 들고 장애 가지고 살던 사람들은 그럼 그대로 살아나는 거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이건 상이 아니라 벌이 아니냐 이거 그대로 또 살아나 막 나이 들어가지고 병 들고 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나면 그건 벌이지 그게 상이냐 그게 말이 되냐 그런 주장들입니다 나름의 과학적 논리들로 몸의 부활에 대한 반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모든 생각이 근원에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 있었던 그 물질 세계를 천하고 불완전한 것으로 생각하는 헬라 철학의 사상이 여기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이 불완전하고 천하고 약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그게 어떻게 상이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에 사도 바울은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일침을 한마디를 가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몸을 씨에 부유합니다 씨 식물의 씨 예수님도 씨에 대해 언급하신 바가 있죠 한 알의 씨가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생명의 원리다 그렇죠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 자체의 형체는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심겨진 그 씨 자체는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서 씨가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씨가 그 땅 속에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뭔가 다른 형체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뿌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씨를 뿌리면 거기서 이런 게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뿌리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씨가 그냥 이 땅 속에 그대로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려진 씨를 통해서 자라나는 식물 또한 또 다른 형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가 커지는 게 아니라 씨 모양 그대로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혹은 이 식물이 조그만 모양으로 씨가 생긴 게 아니라 씨는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서 이런 다른 모양의 식물이 나올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씨를 심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사도바울이 뭘 강조하는지를 알아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형체가 없이 영만 영은 형체가 없습니다 영만 형체가 없이 그냥 뭔가 무화지경의 세계로 빠져드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만 쏙 빠져나가서 뭔가 무화지경의 세계 뭔가 형체도 없이 크림 멍텅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세계의 질서도 없고 혼돈의 세계 속에 우리가 빠져드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부활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 가지고 있는 좀 어렵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범신론으로 발전할 위험성에 대한 경고예요 이 지식적 사상을 가진 교리에서 이 비슷한 신화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고 그 단체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제가 또 유튜브에 참 별로 보기 싫은데도 알고리즘에 떠요 자꾸 그쪽 그 영상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가 떴는데 섞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섞여야 돼 섞여야 돼 섞여야 되는데 뭐가 섞여요 도대체 그래서 형체 뭔가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뭔가 무화지경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뭔가 막 하나가 될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으로 섞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막 같이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막 뭐 하다 보면 섞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 그런 굉장히 심리주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 자 고린도전서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지체를 고르게 하신다는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각 지체의 은사를 고르게 하신다는 이 말씀도 이런 사상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가 같이 같이 우리가 섞여서 고르게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고르게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가 섞여서 우리가 열심히 섞어야 돼 우리를 서로 섞어서 어떻게 섞어 섞어서 고르게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고르게 만든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섞어서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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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맨날 만나면 뭔가 집회하고 침묵하고 그런 활동들로 우리가 섞여야 된다는 거예요 섞여 그래서 지체들을 고르게 만들어서 교회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그들의 이상입니다 비전이고 우리끼리 이렇게 잘 섞여서 고르게 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말하시는 말씀하시기 성경에 나온 교회가 우리가 되겠다 이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단체 내에서 자기들끼리 섞이는 것으로만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자기들끼리 섞이는 것으로만 교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편협하고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섞습니까? 영적으로 말 몇 마디 하고 서로 간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섞입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막 섞여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신해산 아래에서 모세가 내려오는 시간이 너무 늦어지자 자기들끼리 금송화지 만들어서 춤추고 노래하는 장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동반돼요? 음행이 동반돼요 음행 그게 이방 우상 제사의 풍습이었어요 음행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 힘으로 뭔가 우리끼리 결속을 다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끼리 내가 내 힘으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동반되는 것이 바로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바로 음행이에요 좀 민망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음행의 본질입니다 음행의 본질이에요 이게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뭔가 결속을 다지고 하나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인간의 노력과 의지에서 나오는 것들이 음행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상들은 마치 자신들만 세상을 초월한 것처럼 행동하고 현실을 아주 하찮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공통적이죠 이게 아주 자기들만 섞여가지고 세상을 초월한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아주 자기들만 영적인 세계에 도달한 것 같이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현실을 아주 하찮게 만들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남편을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가 안 되니까요 안 섞이니까요 이 인간은 이 왼수는 이 사탄 새끼가 우리 집에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아주 대단하고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그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승배라고 혼돈 그 자체입니다 혼돈 그 자체 우리가 몸의 부하를 믿지 않고 뭔가 영혼이 쏙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로에서부터 우리는 혼돈이 시작돼요 질서가 잡히질 않고요 현실에 우리가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현실을 자꾸 초월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므로써 사회 부작용자로 만들게 된다고요 형체도 질서도 없이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영적인 것처럼 생각해요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느낌이 좋아야 돼 이런 게 다 그런 것들입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사상이 이거예요 이거 영혼만 쏙 뭔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여기서 사도는 분명히 모든 형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체가 다 있다 형체 없지 않다 부활의 몸도 그럼 어떤 형체냐 여기에서 우리는 그 형체가 어떤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이겁니다 그거예요 40절을 보시면 하늘에 속한 몸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얻게 될 부활의 몸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저 우리는 지금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속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자연에서도 저마다의 형체가 가지는 영광이 있듯이 우리가 가지게 될 하늘의 형체가 있을 것임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서 보시면 땅에 속한 영광도 있다고 말씀하죠 땅에 속한 영광 이 영지시적 관점에서는 땅에 속한 영광이 이해가 가지 않을 겁니다 아마 왜? 땅에 속한 것은 영광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모든 형체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예요 땅에 속한 영광도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조건 물질 세계 낙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결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오히려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적 사상에서 온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 다르고 별들의 영광도 다른데 죽은 자의 부활도 이것과 같다는 말씀으로 논증을 이어나갑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두신 뜻대로 그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신 그 뜻대로 그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각자 해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별도 그렇는데 별도 다 각자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두신 영광의 뜻대로 나타내고 있다고요 그 영광을 그리고 우리도 우리가 부활할 몸 또한 그러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지금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몸 우리의 인생 자체가 무엇을 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심겨지기 위한 인생 씨가 묻히듯이 씨가 땅에 묻히듯이 그냥 우리가 무덤에 묻혀서 부활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묻혀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인생 이 인생 자체가 땅에 우리를 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 속에 우리의 육체를 심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심겨져서 썩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인생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서 우리는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으로 심겨진다는 것을 열거합니다 혼자 세상을 초월해서 영적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심겨지는 삶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으로 우리가 심겨지는 인생을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혼자 초월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고요 철저히 우리는 주어진 인생 가운데 심겨져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이 땅의 삶에 전심, 전력을 다해서 심겨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겨집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의의를 이룰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원칙과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세상에 미움을 받고 곤란을 당합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될 건 혼자 잘난 척하면서 미움을 받는 건 핍박이 아닙니다 혼자 잘난 척해서 미움을 받는 건 핍박이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과 공로를 완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의 힘을 우리가 증거하기 때문에 미움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자꾸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 그걸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쌓은 공로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심지어 그게 죄라고? 죽이고 싶겠습니까? 안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전적인 섭리 그 하나님의 모든 주관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분노로 다가온다고요 이것을 위해 우리가 받는 핍박이 우리를 인생에 심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의 우리의 존재가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이라는 것을 정말 진정으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시 말해서 어떤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요?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내 존재가 지금 욕된 것이고 썩을 것이고 약한 것이고 육의 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는 자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마음이 부풀어서 교만하게 된 자들이라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 44절입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개혁개정에서는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육의 부활을 믿는 것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붙잡아준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오늘 저희 모두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부활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그 누구보다 충실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subscri Aur 힘들었죠 오렌지 psych Madame